기현이랑 동시에 빼는데요? 우리 미들 어떡하지? 기현이가 나가고 마르시오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수빈 누가 와나 그럼? 기현이 요즘에 수비로 뛰는데 아 수납이 홍수납이 있으니까 네 괜찮긴 하세요 두 장중 조금 길었네 기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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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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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혜택이 해야 되지 않겠니? 그런데? 혜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 왜? 너무 착용해도 안 돼서 하는 거 아니야? 혜택이 안 되는 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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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이 안 되는 걸!